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의 협의체,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라고 하죠. 여기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내는 데 오늘 오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아깝게 낙선했을 경우에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이른바 석폐율 제도와 관련해서 지역구에 출마했던 다른 소수 야당들이 좋다, 석폐율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단일안 마련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자원에서 석폐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석폐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좋습니다. 석폐율제도는 이미 14대, 15대. 이때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거지만 매번 선거법 개정할 때마다 아이디어는 나왔지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박문신 위원,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합의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후퇴를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우선 제일 큰 것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 비율 이것이 제일 많이 달라졌죠. 최종적으로는 현행 의석 그대로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그대로고 비례대표 의원도 그대로인데 조금 전에 나왔듯이 원안은 225 대 75 이렇게 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250 대 50, 지역구 의원이 3명 줄고 비례대표가 3명 늘어나는 거였는데 최종적으로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지금과 동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연동률 50% 중에서 적용되는 그 의석수는 30석 흔히 연동률 캡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 상한선이라는 의미에서 30석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최종적인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안하고 비교하게 되면 당초 원안을 거의 정의당 입장이 굉장히 강했던 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은 민주당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 그런 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한 송이 국가 코치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지난 4월에 4 플러스 1에서 합의해서 국민에게 발표한 국민 여러분 연동용 비례대표제 꼭 이번에는 도입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래서 75석으로 늘려서 다당제 마련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내용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소선거구제가 절대 악도 아니고 연동용이 절대 선도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사회적 합의와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제는 좀 사표를 줄이고 이런 비례대표에 대한 연동형을 논릴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잡은 건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있는 여러 정당들 그리고 참여해 있지 않은 한국당까지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뭐 호랑이 그리다가 고양이 그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그림인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보도에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고 하는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를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뽑았을 때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짐장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박성원 대표는 좀 저제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데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그 가운데 여기를 이른바 그걸 캡이라고 하고 또 나머지 17석은 현행 비례대표 뽑는 것처럼 그대로 한다. 이거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모처럼 방송을 이제 복귀하면서 이걸 분명히 오늘 토론을 할 거니까 오전 내에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속보가 나와서 타결됐다 해서 253대 47에, 47에 30석을 캡을 세워서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하니까 저 머릿속에 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니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다 닿았다고 해서 나빠서 그런지 좀 이렇게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기자분들이 이 기사를 썼을 때 두 가지를 주로 키워드로 썼더라고요. 하나는 누덕이고 하나는 심상정 대표가 했던 첫 발을 디뎠다. 누덕이냐 첫 발이냐 뭐 이런 차이인데 이게 아까 그 윤태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제로 작동하고 대의제는 선거인데 그러면 국민의 신성한 한 표가 누구를 찍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단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석표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 종류가 세 종류의 국회의원이 생깁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일반 비례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또 연동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표가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감해진 제도로 귀결된 것이거든요. 물론 국회 통과가 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꼼수와 꼼수가 난무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석표율 제도를 벌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꼼수의 막 꼼수가 비례한 국당 얘기 아니었습니까? 비례한 국당 얘가 아마 굉장히 좀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이세돌 SBS 중계했던 이세돌 구단의 은퇴 기념 경기 양돌 뭐 중계를 했는데 프로들은 꼼수는 두지 않거든요. 정수와 묘수를 찾지. 그런데 지금 연동형 1년의 한 몇 개월의 과정을 보면 각 당이 그야말로 꼼수와 꼼수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 나쁜 무리들을 총동원한 1년의 어떤 정치 코미디의 한 단면이 아니었나 그 귀결이 오늘 지금 1플러스 회동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뭐 좋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면 일단 박문신 의원님 말이죠. 지난 총선 때의 득표율, 당시 지역구 의석 있었고 또 비례대표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 4플러스원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의석을 나눈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오늘 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개선했을 것 같은데 현장에 있는 우리 권지훈 기자, 박하정 기자가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화면은 뭐 없어도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번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112석, 민주당이 123석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새누리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의석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일단 선거법의 내용을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전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른바 47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적용하고 캡을 씌운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더라도 모든 정당, 모든 비례대표 정당에 다 의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3% 그거는 현행 선거법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너무 세세한 부분인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총 의석수 곱하기 총 득표율로 할지 이 3% 이하를 모두 든 표는 이제 4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환산을 해가지고. 100%로 환산을 해서. 해서 이제 할지. 이것부터가 우선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기존 의석수대로라고 한다면 이 연동형 선거제의 특징이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표를,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는 그만큼 못 가져가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수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그 몫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몫인 거고 그래서 이른바 4 플러스 1 중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그렇게 여기서 거의 정치적 목숨을 걸다시피 굉장히 달려들었던 그런 법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율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죽으면 죽을수록 다시 말해서 군소정당의 몫은 늘어나되 다만 비례대표라든가 이것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100% 연동제가 아니고 50% 연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소정당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법 초기에 만들어졌던 초안 내지는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법안, 아니죠, 시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례대표 의석도 조금은 줄어드는. 다만 지금 손학규,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에 첫 발을 띄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 이거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것 같습니다. 지금 박하정 기자가 열심히 계산해서 올린 걸 보면 뭐 다 좋습니다. 일단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47석 가운데 30석을 먼저 비례대표 배분을 하는 거죠. 지역구는 있는 그대로 20대 때와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당시의 105석, 민주당이 110석을 얻었는데 이거를 1차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 여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당시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거. 비례대표는 1차 배분할 때는 없다. 1차 배분, 30석 캡시온 이 부분에서는 비례대표를 민주당과 지금 과거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한 석도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29석, 정의당이 10석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29석, 정의당이 10석. 그런데 이거를 30석이니까 이 30석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하게 되면 22석, 8석. 비례대표만 일단 1차 배분해서 22석하고 8석을.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 제로, 민주당 제로, 국민의당 22석, 정의당 8석으로 일단 계산이 나옵니다. 비례대표만. 1차 비례대표. 1차 비례대표. 정의당은 비례대표만 9석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6석과 5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자유한당과 민주당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의석 수는 거대 정당은 줄어드는 것은 맞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은 군소정당 지금 참여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의 정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석은 조금 잃지만 더 많은 의석을 친여 그룹으로다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범여 의석수로 따지면 과반수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법이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지금 이 계산은 20대 총선에서 저는 정의당을 유심히 보는데 정의당이 가진 득표율에 따라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패스트트랙 선거제 국면에서 정의당에 대한 민심이 지난번 총선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꼼수형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독인 선거제를 당리당력적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민심의 어떤 환함은 정의당을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총선보다 정의당의 전체 득표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의당 득표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의당은 그러면 이번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라도 합의한 것은 정의당에 있어서 어떤 전략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조국 장관 국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민주당 독특한 어떤 진보 성향과 정의당이 주는 독특한 맛을 상당히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연동력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좀 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게 화나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독박 쓴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이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난 4년 전 총선만큼의 정의당이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심판은 약간 과한 말씀인 것 같고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제3세력의 이미지를 누가 가질 것이냐. 제3세력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정의당이 약간 지금 여권하고 가까운 쪽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아주 독자적인 제3세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에서는 분명히 제3세력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유의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정의당이 이제 내부와 외부에 압력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당원 구성이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민주당보다 과거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이 가졌던 이것을 누가 또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계열이 추진하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압력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4 플러스 1에서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 부수 법안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할 거다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뭐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내일까지 한 다음에 임시국회는 끝내고 그다음에 임시국회는 끝내고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 바로 표결 처리하고 표결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이른바 공수처법안 뭐 이런 것들, 검찰개혁법안을 또 상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면 또 다음 임시국회도 끝내고 그다음 임시국회 또 열어서 공수처법안 또 처리하고 이런 현실적인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4 플러스 1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군수처 정당들이 사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의 숙주 기생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우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낼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예상키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는 또 전원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농성을 해왔는데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도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만 할지 아니면 또 그 앞에서 농성하면서 다른 정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혹시라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될지 내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더 자세하게 국회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